오늘 명곡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정영주라고 합니다. 그래, 나 당신 와이프 박행자야. 살려는 드릴게. 가자, 장우야. 아니야. 따라와. 아니야. 아니야.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창하는 가요. 모든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곡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또 새롭게 잘 불러볼까 고민했는데 주병선 시곡입니다. 제 짧은 춤 실력에 같이 후배랑 춤을 추게 됐는데요. 시집 부매는 엄마이기도 하고 시집가는 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홀로 남아서 남은 생을 책임져야 되는 여자의 어떤 그런 처연한 모습을 좀 교려보려고 노래 간주 부분에 잠깐 춤을 추는데 그 춤 보시면서도 소통을 하는 모녀지간의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흘러지던 산이 새소 어린 가슴속을 태어나서 아홉 번째 무대 배우 정영주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제가 많은 후배들 동료들이 와서 미리 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사실 이 중압감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나 기분 좋게 대한민국 최고의 전설을 노래하는 프로 브루의 명곡 무대에 쓴 만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잠시 신발 좀 벗고 올게요. 아홉 번째 강남 공방에는 안아내야 배적쌈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루 그림마나 보기마다 눈물 시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하던 날 질갑상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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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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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